빅의 우리 여기일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탔어요. 야, 탔어요. 갑자기 급한 배달이 생겨가지고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날은 날씨가 없나요? 아, 나니지 아, 형이 나니깍고 싶어 저게 뭐지? 저게 뭐지? 저게 뭐지? 저게 뭐지? 저게 뭐지? 저게 뭐지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과자, 명령 시킬 수 있까? 다 봐주시면, 다 빠질 갑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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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